타로, 선샤인빌엔 언제 온 거야? 왔으면 바로 날 찾아왔어야지 엉뚱한 데서 헤매고 다니니까 뚱냥이가 된 거 아냐 그 저주 마법은 생각도 하기 싫어 저주 마법? 그럼 혹시 마녀라도 나타난 거야? 그런 것 같아 주비주를 도둑맞았거든 어떡해! 근데 주비주? 그게 뭐야? 먹는 건가? 먹는 거라니! 주비주는 말이지 아리시엘 꽃밭에 사는 보석들이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빛내주는 소중한 친구들인데 어젯밤에 웬 악당이 훔쳐봤지 뭐야? 주비주가 없으면 아리시엘도 인간 세상도 큰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녀보다 빨리 주비주를 찾아야겠는데? 맞아, 어디서부터 찾으면 좋을까? 그 골목부터 가보자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야 좋아, 얼른 가자! 쪼그만 주비주 어디 숨은 거야? 어? 이건 또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뭐 찾는 거 있으세요? 내 보석 주비주를 찾고 있잖아! 네? 그게 뭔진 모르지만 여기 인형 중에서 찾아보세요 아, 그리고? 이건 서비스니까 맛있게 드세요 뭐야? 먹는 거라고? 아, 뭐가 이렇게 맛있어? 들여 찾았다, 저비주! 안 돼! 아, 도망쳤다,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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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리 와!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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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 여기가 맞지? 응! 바로 저 골목이야! 어? 어? 주주, 네 가방에서 빛이 나와! 주어 향기 메이커의 빛이야! 꺼내봐, 주주! 어? 저건, 주비주가 이동한 흔적 같아! 따라가 보자! 여긴 그냥 창고잖아 아! 오염이! 마법의 힘으로 잠긴 문이야! 어? 띄우! 어?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래! 주얼 향기 메이커의 힘을 쓰는 거야! 주주, 향수를 뿌려봐! 어? 어? 얼른 들어가야겠어!